국민의힘이 원도심 지역인 하남갑선거구의 후보 선출을 3자 경선 방식으로 확정했습니다. 당원 20%, 시민 80%의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3자 경선에는 김기윤, 윤환채, 이용 예비 후보가 나서게 됩니다. 3자 경선에서 50%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하위 1명이 컷오프되고 1, 2위 2명이 결선 여론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. 경선은 이번 주 중 진행될 예정으로 주말쯤 최종 후보가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